네 주식 농부인님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CJ제일제당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본 동영상은 연속 재생이 되니 다른 볼일을 보시면서 라디오처럼 귀로 들으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셔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도 들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3.5%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콕 찝어가지고 라면 회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라면 가격 올린 이유가 밀가루 밀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렸는데 지금은 밀 가격이 많이 조정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러면 라면 가격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라면에 그 저 종목들이 대부분 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음식료 업종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 다 같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불똥이 라면에서 또 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고추장하고 조미료 같은 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음식료 업종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조정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동사가 지금 지지대라고 하는 게 지금 30만 7천 5백원에서 32만 8천 5백원이거든요. 30만 7천 5백원에서 32만 8천 5백원. 이 박스권에서 장기간 횡보를 했었는데 오늘 이탈해버렸습니다. 30만 7천 5백원 이탈해가지고 오늘 30만 3천 5백원거든요. 7천 5백원이 지지대인데 3천 5백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 만일 혹시 지지대를 회복 못하면 다시 이 신저가 또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29만 9천 5백원 30만 원을 하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해봤자 1% 2% 남지시면 이게 신저가 또 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의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혹시 내일 30만 7천 5백원을 회복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그동안 계속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첫 번째 지지를 한번 받았었죠. 두 번째 지지 받았었고요. 세 번째 며칠 동안 지지받고 네 번째는 올려다가 지지받기 전에 올라왔고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번 네 번째는 여기까지 하면 네 번째인데 전부 다 이렇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종가상 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저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애의주시 하시고 차라리 내일 혹시라도 신저가 오늘 종가상 또 은봉이 나오게 되면 내일 시가 오늘 종가보다 내일 종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정리하셨다가 다른 정보를 가르쳐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 정보 한 번 또 해보고 싶다. 그럼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아 기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4만 천주를 팔았습니다. 예 계속 팔았죠. 자 기관은 한 달 동안 8만 2천주를 샀어요. 예 받았고는 했지만 물론 이제 오늘은 팔긴 했어요. 2만주를 팔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순매수한 것은 아직 남아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 팔았느냐? 자 투신이 팔았고 자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하필이면은 제가 메이저 수급으로 보는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이 전부 다 팔았습니다. 예 이게 좀 다소 아쉽네요. 그리고요. 자 신용비율은 0.34%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죠. 괜찮습니다. 고점에서 혹시 이제 급락하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볼 봄에 그랬었죠. 한 8종목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두 종목 발생했고 최근에도 5종목이 또 급락했잖아요. 하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이제 신용의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거든요.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신용비율이 높다. 다소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 때까지는 안정적이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건물에도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대차거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전일에는 감소하긴 했지만 19,777주가 감소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추세는 대차거래는 증가하는 추세다. 바닥권에서 대차거래가 증가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겠죠. 공매도가 지하 1층, 2층, 3층, 4층까지 바닥을 뚫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저점에 조심해야 되고 고점에는 신용을 조심해야 된다. 고점 신용 조심, 바닥에서는 대차거래 공매도 조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G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 11, 12, 13, 14, 15 거의 대부분이 한 달 내내 10% 이상이네요. 상당히 공매도의 공격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공매도도 공격을 하고 있고 대차거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아까 말씀드린 지지대를 혹시 놓치게 되면 신재가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차라리 좀 종목을 갈아타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는 45%죠. CJ이고 국민연금이 11%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음식료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좀 넘어띄고요. 글로벌 대응화 가능한 GSP를 선정하여 K-푸드의 대응화 추진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 등 해외 식품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총 7개국을 거점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는 사료, 축산의 균형이 있는 인프라를 확보했다. 참고적으로 CJ제일제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식료 관련된 업무도 일도 하고 있지만 CJ제일제당이 사료 참가제도 하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제라고 하죠. 성장촉진제를 세계 2위입니다. 그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가축에다가 사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료가 먹으면 예를 들면 1년 만에 커야 될 거를 성장촉진할 수 있는 성장촉진을 넣게 되면 8개월, 9개월 만에 그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사업을 세계 2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매출액이 30조에서 올해 30조 7천 내년에 32조 2천 내후년에 33조 8천까지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6천에서 올해 1조 4천으로 떨어지네요. 내년에 1조 7천, 내후년에 1조 8천까지 다시 회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천억에서 올해 6천3백으로 떨어졌다가 내년에 8천7백 다시 회복 내후년에 9천2백까지 다시 회복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154% 조금 높지만 유보율이 8,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3%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업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기준으로 38,693원이기 때문에 39,000원으로 한번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39,000원이면 현재 구간이 39,000원이면 39,000원이면 10배거든요. 그러면 PR 한 6배, 7배 정도 되겠네요. PR 6배, 7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보셨던 메이저 수급 기관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보시게 되면 물류, 밑에 쪽에서 보면 물류하고 물류가 CJ대한통운이 있거든요. 자회사로 CJ대한통운이 있고 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 바이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용을 잘 말씀드렸는데 이슈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이슈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금 변동대역은 없죠. 유상전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로는 이런 회사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CJ대한통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음식료 관련된 회사가 있고 가장 큰 데가 CJ대한통운이죠. 물류, 한우 회사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라이신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축 사료의 성장 촉진제 성장 촉진제를 라이신이라고 합니다. 라이신이 전세계 2위가 되겠습니다. CJ대재당이 전세계 라이신의 마켓 셰어 시장 점유율에 2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라이신 관련된 것 말고는 사료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음식료 관련된 것, 운수 창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CJ대재당 하면은 라이신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료 첨가제 사료 첨가제로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요즘에 라이신으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이슈로 말씀드리게 되면 레포터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바닥을 딛고 일어서자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투입 공물가 바닥을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 CJ대한통운 제외 CJ대재당의 매출액은 0.8%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7.1%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이고요. 사업 부문별 높은 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물량 베이스 부담과 국내외 전반으로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가 상승 이슈에 의해 기대 대비 낮은 수익성 시험 구간이라는 점이 아쉽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다가 혹시라도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또 가격을 다시 내려라 그렇게 하면 또 이중고가 될 텐데 아무튼 오히려 제가 봐서는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거기가 마지막 진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이싱 같은 경우는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다른 볼일을 보시면서도 귀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처럼 귀로 들으시면 편리하시다. 편리하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셔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도 종목을 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